그럼 당연히 시간이 있지. 오랜만에 우리 준희가 얘기를 한다는데. 준희야, 앉아가. 네가 성 얘기를 한다니까. 엄마 너무 기쁘다. 뭔데? 강순희 때문에요. 강순희? 강순희가 왜? 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, 자꾸 절 피해서요. 왜? 제가 그동안 엄마 쑥썩이는 거 보면서 한심한 녀석이라고 그랬거든요. 저, 그동안 강순희 때문에 알게 모르게 돈 많이 받았어요, 엄마. 한심한 녀석이라고 징구하기 싫은가봐요.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원 가.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지겠지. 아, 깜짝이야. 죄송해요. 나 너무 이뻐서 팔이라니까. 야식들, 너 몇 년 있어가지고. 그려, 용기내서 전화 한번 해보는 겨. 야, 나의 매력 꼬인 때가 어딘 거 같냐? 어? 여기, 여기. 응. 언니, 지속해요. 이따 봐요. 야! 말해주면 어디 돈 나냐? 가만. 아무래도 여길 또 키워야겠지? 회사 그만둔다고 나 안 도와줄 거야?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, 회장님. 그래. 우리가 회사에선 못 만나지만 밖에선 자주 좀 만나자고, 응? 자네 조카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할게. 고맙습니다, 회장님. 아참, 그리고 자네 하던 일 있지? 아, 저, 며느님하고 친손녀 찾는 일 말입니까? 그래. 그 일은 자네가 계속해서 해줘. 시켜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, 회장님. 아, 제가 실례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강순인데요. 어, 한강순. 아, 그럼 알지. 무슨 일이냐?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, 좀 만나 뵈면 안 될까요? 어, 그, 그, 내가 말이다. 잠깐 그 회장님 바꿔드릴게. 저, 강순이란 아이인데요. 그래. 여보세요? 어? 만나고 싶다고? 그래, 너 회사로 찾아올 수 있겠니? 그래, 그럼 내 기다리고 있으마. 고마워요, 할아버지. 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혹시 너 강순이니? 야, 지가 강순인데요. 나 준희 엄마야. 아, 안녕하세요. 저녁에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을까? 저녁에요? 응.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. 할머니께 내가 따로 전화드릴게. 저, 지금 지가 어디 가는 길이거든요? 시간 약속은 정확히 못 쳐도, 저녁때는 갈 수 있구먼요. 그래, 고맙다. 그럼 이따 보자. 야. 준희는 학원 때문에 못 오겠대? 내가 얼마나 꼬셨는데. 맞아. 수봉이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봐. 혜리야, 준희 걔 정말 너랑 안 어울려. 근데 너 왜 자꾸 걔를 챙길라 그러냐? 철가방이 뭐가 좋다고. 아, 그러게 말이야. 틀린 말 아니다, 뭐. 빨리 좀 가. 아, 아프지도 않는데 무슨 문병이야. 엄마. 얼른 일어나라고 농담한 거야. 엄마, 아빠 회사 나갈 건데 넌 어떡할래? 같이 가, 엄마.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. 그래, 얼른 과일만 먹고 내려와라. 네. 할아버지. 왔구나. 기다리고 있었다. 자, 저리 앉아. 그래, 뭐 먹을래? 아니에요. 됐어요. 난 왜 이렇게 너만 보면 기분이 좋으냐. 고마워요, 할아버지. 그래, 무슨 부탁이 있길래 먼 길까지 여기까지 왔나? 저, 할아버지 회사는 크니까, 아니, 할아버지 회사니까, 지가 아는 분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러 왔구만요. 그러니깐 어떤 아저씨 취직 부탁하러 왔다 이거야? 야, 죄송해요. 아이, 그럼 절대 부탁 들어줄 수 없지. 할아버지. 들어와. 안될려. 아이, sağ다. 감사합니다.